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라고. 인간의 뇌에는. 그래서 뇌의 중심부 쪽이 있는데 편도체가 되게 작아요. 이만해. 내가 인간의 감정, 감정을 많이 컨트롤해요. 특히 뭐? 폭력. 폭력. 그리고 공포. 공포에 대한 감정을 통제하는 게 바로 이 편도체가 되겠어요. 편도체.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 보면 편도체가 커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공포. 불안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분들도 이제 어때요? 편도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예컨대 이런 거지. 내가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폭력적이 내가 30점이니. 현창원 죽일 놈. 문제 이렇게 어렵겠네. 저기 보니까 1등한 놈. 저기야. 공포. 반대로 공포가 많아. 나 30점 많았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 불안해. 떨면서 큰일 났다. 수업 듣지 말아야겠다. 도망가죠. 이제. 도망.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도 옛날에 처음 공무원 강사 시작하는데 기본 반 있죠? 기본 반 시작하는데 200명이었어요. 너무 너무 불안한 거야. 200명 앞에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 대개 수업하면 학생들 앞에서 30명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200명 앞에서 수업하니까 너무 불안해.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심장이 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앉아야죠? 소주죠. 소주. 소주를 3병 사왔어요. 하고 두 병을 병나발 불었다? 진짜야. 소주 두 병을 병나발 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취하는 거야. 원래 쌤이 소주 한 반 병 먹어도 취하거든요. 근데 두 병 먹는데 안 취해. 멀쩡해. 큰일 난 거야. 계속 잠이 안 와요. 분명히 술은 취했어. 근데 몸이 있으면 술긴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새벽은 밝아오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소주 마지막 나머지 한 병을 깡으로 먹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이제 9시 수업을 들어간 거야. 진짜. 근데 있죠? 정신이 멀쩡한 거야. 소주 3병을 날을 세고 깐는데 혼자 들이켰는데. 그래서 첫날은 제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첫날은. 정신없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행선술을 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몇 병 걷으니까 있죠? 그 다음부터는 뭐 소주 이런 거 필요 없더라고. 결국 익숙해지는 거지. 익숙해지는 거. 알겠죠? 익숙해지는 거. 내가 잘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 자기들 평가에 대해서. 알겠죠? 이걸 벗어나야 돼. 알겠죠? 이걸 벗어나야 돼. 누가 날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는 거. 알겠죠? 됐죠? 쌤이 이미 다 초월했지. 언제 초월한지 아시죠?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저도 막 초보 강사 시절에. 요즘에 안 그러는데. 옛날 DC 갤러리 알죠? DC 갤러리? DC 갤러리 알죠? 디겔? 여기 가끔 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알겠죠? 제 외모 평가. 수업 평가 올라온 거야. 야! 야! 니들 현창원 봤냐? 나 노량진에서 봤는데. 현창 얼굴 봤어. 진짜 얼평하는 거야. 얼평. 얼평하는 거야. 내 현창 얼굴 봤는데. 5층에서. 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얼굴 눌린 이민호다 그런 거야. 얼굴 눌린 이민호. 뭔가 이민호 같은데 얼굴이 눌려있다는 거야. 얼굴 눌린 이민호. 댓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하는 거야. 얼굴 눌린 이민호. 너무 치욕을 주는 거야. 씨발. 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너무 갑자기 이제 어때요? 편도체 알죠? 편도체가 딱 반응해서 공족성이 나온 거야.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이민호 현창원보다 더 잘생겼다 그런 거야. 야. 네가 현창원보다 더 잘생겼어? 네가 울까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글 달렸어요. 너 현창원이냐? 오씨. 나 현창원인데 어떻게 알았지? 거기는 이제 다 비공개잖아요. 저도 막 불쓰고 싶은 거야. 걔한테. 네가 뭔데? 선생님 욕하냐. 그런데 나중에 그걸 하도 보면 있죠? 무덤덤해지더라. 이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그 사람은 공격적이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표출하는 거야. 공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음이나 네이버에 댓글 다는 거야. 공격적으로. 아시겠죠? 다음이나 네이버에 내가 왜 댓글 단다? 나의 공격적으로 거기 표출하는 거야. 이해 되시겠죠? 그때 진 거야 그건. 갑자기 숙연해지네 여러분들. 너무 숙연해지는데. 내가 진 거야. 내 편도치한테 진 거야. 져가지고 내 공격성이 댓글에 가 있는 거야.